아이고 말이 없었네 아이고 한 명 더 일단은 저기에 오른쪽 필요 없다고?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 나도 빨간장 한 명 더 한 명 더 안에 들었어요 여기 안에 들었어 저희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연탄봉사를 하는 건데 따뜻하게 이 연탄받으신 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봉사자들이 오늘 많이 와서 봉사를 해줘서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온기! 나도! 온기! 나도! 온기! 나도! 온기! 나도! 온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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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탄, 나눔 아이고 잘하네 연탄, 나눔 연탄 연탄 재밌는가? 다 했어요? 연탄 연탄 나눔 연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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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훈의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 눈 오는 추운 날 희망 나눔을 실천해 주신 우리 해철 스님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옥천군이 더 훈훈한 것 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고맙습니다. 제작진 요청 연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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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남는 것 같다... 조금씩 물기를ộ고... 태용이 나오게! 여기여기! 여기여기여기! 청양고추 한글자막 by 한효주